한 번 더 올라오 아 이거 이번에 레이스 걸어 가지고 승부 봤어야 되는데 놀으면 하지 마세요 이 기와 보이시나요 고구려 기와입니다 이 기와 보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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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토바이 뚫어놓은 길이고요 저기로 만날 것 같긴 해요 어 안 돼 페달이 안 돼 길이 너무 파여서 페달이 안 돼 오토바이 때문에 아 이 길이 이러니까 다운하기가 좋지는 않구나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나무를 다 쓰러트려 놓았고 사람들은 어 어 어 잠깐만 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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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꼬였어 이게 스텝이 꼬였어 어 됐다 빨리해 빨리 빨리 아 아 아 아 으아 아 아 아 아 왠지 여기가 아니라 아까 거기서 왼쪽으로 내려갔어야 된 것 같은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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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그만 닫으면 닫으면 좋긴 하네 그니까 길 자체는 왼쪽 같긴 한데 구멍하고 닫나오면 그니까 치우기만 하면 괜찮겠는데 바닷가 문제 여기까지 올라오는게 문제 그쵸 와 큰일 났다 야 여기 진짜 애매한데 네 아까 그걸로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은데 여기 길이 이뻐 여기 와 어 오토바이 깨 홈패어갖고 너무 위험해 여기 맞네 여기 맞아요 으아 와 여기 가야지 으어어어 으어어어 할 뻔했다 살 나갈 뻔했네 이 이렇게 여기 올라가야죠? 아니 원래는 저걸로 내려갖고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주동하고 못들고 주도로로 가가 훨씬 더 낫겠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길이 없을 것 같은데요 다 봤습니다 길고 재미있었을텐데 차라리 그죠 앞으로 만약 거기까지 간다 가면 갈 일은 없겠지만 간다 가면 왔던 길로 다시 원웨이 백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태메산 새로운 길을 찾는다고 우리 회원님들과 같이 지금 올라와가지고 시행착오도 있었지만 어 오랜만에 해보는 힘든 어필 뭘죠? 정말 다진하기 싫습니다 감사합니다 엠티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옛날에 막 길찾고 했었는데 아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줄 몰랐네 분명히 아까 파밭 분명히 나와 그럼 가다가 왜 되냐 우리는 우리는 마지막으로 가보고 안되면 그냥 가자 시간이 나는 쪽으로 가셔서 고맙습니다 약수토로 네네네 그렇게 하시면 일로 돌아가면 비슷하긴 할텐데 일로 가나? 진짜 여기 아니면 그냥 깔끔하게 추서가 가요 왜냐면 이렇게 돌아가는 시간이 또 있거든 아 분명히 일로 온건 확실한데 아 분명히 일로 온건 확실한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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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